골 밑으로 많이 바깥쪽에서 잡는 켈리케인이고요 이경은 들어갑니다 자 스크린으로 한 분 선수 넘어져 있고 던져봅니다 강형숙의 두 점 골 밑에서 다시 한 번 켈리케인 올라갑니다 블록샷 다시 한 번 샌포드 그러나 켈리케인의 득점 샌포드 선수가 펄쩡펄쩡 뛸 정도로 지금 심장의 차이와 몸집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풍격을 많이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예 그 샌포드 선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작전이에요 켈리케인이 가볍게 득점 올려줍니다 11대 9 자 한채진이 이어받았고 이경은 골 밑으로 집어넣습니다 켈리케인의 득점 이것은 이경은 선수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켈리 선수의 어머니 같아요